선생님,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생년월일 불러드릴게요. 1967년 4월 23일입니다. 양력입니다. 정미생이네? 네. 그래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은 여자네? 어루어루 아내 안당기주라고 나옵니다. 여자야? 어허 노루 헐라 성수님들. 어, 이 사람은 사람이 너무나 온순하고 얌전하다. 응? 근데 여자로 나오는데 이름은 그래도 날린 사람인데 마음이 안정이 안 됐었다고 그럴까? 그래갖고 잠시 잠깐 정지를 하고 모든 걸 중단을 하고 내 나름대로 생활을 하고 있다. 이제 다시 나와서 말하자면 만인 앞에 서는 사주란 말이야, 이 사람이. 내 얼굴을 내 인물 자랑, 태양 자랑, 거품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이 사람은 갔다 보면 무슨 연예인인데 응? 유명세를 좀 많이 탔어. 응? 작년서부터 이제 서서히 사람들 앞에 나서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는데 입술구설도 많고 사람이 너무 착하고 얌전하다 보니까 내 속내를 내놓는 사람이 아니야. 생활력도 강하고 이분이. 뭐 성공이라고 하면 성공이야. 성공줄에는 들어섰고 그러는데 자꾸 여자로 나와. 연예인이야? 여자 맞습니다. 응, 여잔데 자꾸 연예인으로 나와. 가수는 아니야. 가수는 아니고 뭐 이렇게 많은 조명 앞에서 서는데 무슨 영화계 쪽이나 그런 데로 갖다 진출해야지 되는 사람인데 조금 더 들어보고 있습니다. 응, 진출하는 사람이고 지금 많은 저기 여러 국민한테 호응을 많이 받는 사람이야. 이 양반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어, 누구다고 이런 게 난리는 사람인데 누구야? 이런 게 난리고 그러는데 올서부터는 그래도 지나간지는 다 더러워버리고 올해 작년 이제 10월 달부터 새해 인생 출발하듯이 출발하시라고 그러는데 어? 새해 인생 출발하듯이 출발하라고 그래. 올해는 뭐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안방극장에서 이름 날리는 사람이야. 영화계에서 말하자면 영화도 찍고 이렇게 하고서 나가는 연예인인데 이제는 앞으로 이제 여러 국민 앞에 말하자면 쓰는 인물이라고 그래. 어, 쓰는 인물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느 물을 이렇게 또 딱 녹아서 나를 이렇게 어, 진담나게 만들어내가지고 죽겠네. 지금 선생님 딱 이 양반이 딱 팩트는 나온 것 같거든요. 어, 어. 이 부분의 사주, 사주의 주인공을 어, 어. 더 자세히 얘기하다 보면은 이 사람은 그래도 이제 이게 올해 올서부터는 그래도 다시 국민 앞에 화면발이 쓰는 사람이야. 화면발이 엄청 잘 받는 사람이야. 어? 상을 받을 올해 했년이 상을 받을 운이야. 아, 그래요? 어, 어. 누구야? 혹시 김희애 씨 아시나요? 김희애가 누구야? 김희애 씨. 배우이신데. 김희애 씨? 네. 희애? 나는 사실 그냥 이렇게 얼굴을 보면 좀 알을까? 이름들 대서는 그런 데서는 아주 잼병이야. 아, 그래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저는 이제 저도 김희애 씨의 팬으로서 되게 많이 공감이 되었어요. 음, 팬이야. 지금 부부의 세계라는 그 드라마가 엄청난 인기를 받고 있거든요. 모르시죠, 선생님? 난 테레비 볼 시간이 없어갖고 네. 부부의 세계. 그럼 한번 봐야지 되겠다. 네. 예씨라면은. 여러분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합니다.